주식 투자의 세계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PRO 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증권의 강동진 연구위원 오셨는데요 요즘에 태양광산업 이슈들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태양광산업은 요즘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 재료지요 그 시장과 관련해서 중국과 미국이 사이 안 좋아지고 하는 바람에 뭔가 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중점적으로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강동진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핫한 분야죠 요즘? 전시에서도 그렇고 질문도 많고 네, 사실 저희가 이 신장 이슈에 관련돼서 작년 하반기부터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든 정부가 확실히 좀 들어오고 나서 게다가 그 신장 인권에 대한 이슈가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과 연대하는 분위기가 좀 나타나면서 좀 더 분위기가 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서부지역에 있는 소수민족들한테 중국 정부가 가혹하게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한다는 게 미국의 목소리죠 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그래서 제재를 어떤 걸 하겠다는 겁니까? 이 시장과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면화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지가 되어 있고요 그 폴리실리콘이나 이런 것 같은 것도 이제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장에서 어떤 특정한 제품을 수입을 할 때 그것이 이제 인권 탄압과 관계가 없다라는 내용의 증명을 하지 않으면 수입을 하지 못하는 관련된 법안이 작년 9월에 이미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상원에서 그게 통과되면 중국산 태양광 모듈들은 올스톱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모듈이라기보다는 일단 폴리실리콘인 거고요 폴리실리콘의 생산 지역을 보시면 전 세계 생산이 한 40% 정도의 캐파가 신장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가 신장 이외에 중국에 있고요 한 20% 정도 나머지 20%가 중국 이외 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이외 지역으로 보시면 독일 바커가 가장 크고요 OCI가 이제 말레이자에 3만 톤 공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중국에서 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60%? 네 맞습니다 80% 정도가 중국에서 나는 건데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은 신장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인권 탄압과 관계가 없다 강제 노역과 관계가 없다라는 증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써도 되긴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증명해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폴리실리콘을 가지고 주로 만드는 게 인곳 그 다음 웨이퍼인데 인곳을 만드는 단계에서 보시면 폴리실리콘은 거대한 용광로 같은 데 넣어서 녹이거든요 마치 이것이 태양광 인곳을 만들고 웨이퍼를 만들고 셀을 만들고 모듈을 만들었는데 이 모듈에는 신장산 폴리실리콘이 안 들어있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녹이니까 사실을 발견하기 굉장히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신장산에 이것이 강제 노역과 관련이 없어라고 증명을 하더라도 그것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과연 감독할 수 있으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럼 입증했는데 누가 믿고 샀으면 너는 무슨 근거로 믿었는지도 네가 입증해 그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태양광 산업협회 그 이전에 태양광 산업의 굉장히 큰 업체들이 얼마 전에 175개의 기업들이 모여서 앞으로 신장산 제품을 쓸 때 뭔가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자는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약간 넘어가서 미국 태양광협회 SEI에서는 웬만하면 쓰지 말자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고요 사실 미국이 올해 작년에 태양광 시장을 보시면 130기가 정도가 수요가 있었거든요 그중에 한 50기가 정도가 중국이었고요 나머지 시장을 보면 유럽하고 미국이 한 40기가 정도를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장으로 봤을 땐 절반 정도고 미국하고 유럽이 되겠는데 특히 미국만 하면 사실은 그 양이 얼마 안 될 수도 있는데 유럽까지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 힘이 커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가장 큰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에 있는 유틸리티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정 같은 그런 업체들이 이 태양광 모듈을 살 때 이거 신장 거 쓴 거야? 쓰지 마라 하고 얘기를 하면 그걸 생산하는 중국의 모듈 업체들이 어쩔 수 없이 신장산 폴리실리콘을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사서 쓰는 업체들도 제재 대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듈이 최종 제품이고 원재료가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면 폴리실리콘 모듈을 만들 때 원재료를 신장산을 썼느냐 안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 아무튼 중간 단계 모든 업자들이 다 쓰지 말아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사서 쓰는 사람 쪽이 미국의 소비자들인데 그냥 썼다고 쳐요 예를 들면 제3국이나 제3자가 그럴 경우에는 미국은 그 업체를 또 제재한다는 건가요? 태양광 그걸 제재하기 위한 법안이 올라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신장 쪽 아니다 다른 사서 쓰는 쪽도 사실 사서 쓰는 쪽을 규제를 해야 그 규제가 효과가 있을 텐데 사실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또 이게 크게 넘어가면 사실은 최근에 이슈가 되는 ESG 이슈나 이런 것까지도 사실 넘어가게 되거든요 같은 맥락이기도 하겠죠 같은 맥락이고 만약 그런 제품을 써서 어떤 전기를 만들어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면 사실 그 제품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걸 썼는지 자체를 감독하기도 어렵고 맞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미국으로 모듈이 납품 된다고 칠 때 눈으로 봐서는 나온 게 아니라서 절대 아니죠 그럼 안 썼음을 입증해라고 하면 진짜 우리는 안 썼는데 안 쓴 건 어떻게 입증하지? 라고 하면 그것도 우리는 정말 안 썼습니다라고 도장 찍어주는 수밖에 없는데 네 맞습니다 최종 제품을 산 쪽도 모를 것이고 모르죠 제가 여쭙는 이유는 야 이거 참 결국은 수출하는 사람도 너희들은 안 썼지? 라고 생각하고 수출하는 건데 막는 사람도 이걸 어떻게 규제를 할 거냐 어떻게 믿을 거냐 기술적인 문제가 참 있겠다 싶네요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아예 중국 결국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중국산 폴리시리콘을 되도록이면 피하게 될 것 같은 생각 중간 업자들도 다 그렇고 OCI가 최근에 되게 재미있는 계약이 있었는데 중국의 최대 웨이퍼 업체 중에 하나인 롱지랑 3년간의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물량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2만 7천 톤을 가져가는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1년에 OCI가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폴리시리콘이 3만 톤입니다 3만 톤 중에 2만 7천 톤을 롱지가 사간 거죠 계약을 했다는 거죠? 다 산 거죠 잎도 선매 장기 계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나한테 줘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70개 업체들이 사인한 이후에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장 이외에 넘어서 사실 원가 측면에서 보더라도 신장 이외에 중국보다 사실 말레이지아에 있는 OCI 공장의 원가가 훨씬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롱지 입장에서는 웨이퍼를 만들고 셀모드를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은 중국 이외의 업체에서 폴리시리콘 공급받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음을 암시하는 계약이었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잠깐 이 틈에서 우리 시간이 좀 알려주실래요? 그러니까 폴리시리콘이 태양광 발전을 하면 우리가 산비탈 같은 데다 붙여놓은 유리판들은 아니까 폴리시리콘에서 거기까지 가는 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죠? 폴리시리콘이라는 건 원재료가 교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래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원소고요 그걸 가지고 폴리시리콘이라는 돌덩이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돌덩이를 용광로 같은 데 녹이는 겁니다 커다란 거기에다가 녹여서 그거를 오랜 시간 굳히게 되면 그것이 인곳이 되고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단결정이냐 다결정이냐가 되게 되는데 그 인곳이 원통형이나 다각형형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용광로에서 끓이면 원통이 나와요? 원통으로 나오는 걸 우리가 단결정이라고 하고요 다결정은 이제 다각형으로 나오는데 그걸 이제 규격에 맞게 자르게 되어 있거든요 용광로에서 나오면 걸쭉한 물이 나오지 않나요? 그걸 이제 굳힌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딱딱하게 굳힐 때 모양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굳히는 모양이 다르다? 네 그래서 단결정이 사실은 이제 효율이 좀 더 높고요 다결정이 효율이 조금 낮은 편인데 그만큼 싼 건데 지금은 대부분 이제 단결정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단결정 인곳이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나오면 무처럼?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광 셀 태양전지가 되고요 그것들을 여러 개 이제 묶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커다란 네모 판을 만들게 되면 그게 모듈입니다 아 그렇군요 거의 그대로 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폴리실리콘이 가장 중요한 원제죠 그걸로 이제 발전하는 겁니다 아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 폴리실리콘을 쓰지 말아라 그리고 그걸 규제하려다 보니까 입증을 해야 되는 업체 입장에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만 아니면 되지 라고 생각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 안 쓸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업체 중국산이 아닌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거라는 논리는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되는데 그렇다면 OCI는 생산량의 대부분을 왜 특정 업체에게 장기 계약을 해서 지금 가격으로 줄까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거 사겠다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장기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성상 계약의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한 달이든 이제 분기든 정확하게 계약 내용을 저희가 알 수는 없겠지만 태양광 지금까지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들이 점점 그 스팟 가격들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사실은 과거에 OCI가 적자를 보지 않았겠죠 우리 것 정해진 이 가격에 다 줘가 아니라 우리가 우선 매입권을 좀 가질게 라는 계약이군요 맞습니다 물량을 확보해 줄게 알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변화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도 좀 국제 가격도 좀 오르고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봤을 때 폴리실리콘을 가장 싸게 만드는 데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장입니다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12불을 막 넘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킬로그램당 신장 쪽에 있는 업체들의 우리 캐시코스트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6불 초반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OCI가 이제 한 7불 정도 굉장히 좀 원가 경력이 있습니다 OCI 말레이시아 공장이 신장 다음으로는 조금 싸게 만든다 굉장히 싸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12불이 지금 제품 가격이니까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장 이외의 지역 중국 같은 경우엔 그것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고 또 독일의 바커 같은 경우에는 12불이나 13불 정도는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2불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OCI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건비 많이 들어서 비싸고 싸고 결정돼요? 아니면 뭐가 원가 경쟁력의 가장 큰 요인입니까? 그거는 전체 폴리실리콘 원가의 40% 정도가 전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로 뭘 하는군요 그래서 신장 쪽이 굉장히 싼 이유가 뭐냐면 신장 내몽골 지역에는 노천광산, 석탄광산이 있습니다 사실은 석탄광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싸게 석탄을 채취를 해서 석탄을 가지고 또 싸게 전력을 주는 거죠 그런 전력비가 우리나라가 산업용 전력요금이 키로와트당 100원 정도 하면 그쪽은 60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전기 싼 곳이 싸게 만드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OCI가 가고 있는 말레이시아 공장을 좀 보시면 사실 전력비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말레이시아 많은 공장들이 가고 있는데 동박 공장들도 거기에 많이 가죠 일진도 그렇고 최근 SK씨도 말레이시아 쪽에 거기가 전기 싸서 가는 거예요 다 전기가 싼데 심지어 전력이 수력으로 만듭니다 최근에는 ESG 이슈 때문에 전기를 석탄으로 만드는 것도 사실은 카본텍스나 이런 것들의 익스포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그쪽은 수력발전으로 만들기 때문에 싸면서도 그런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일제가 팔리는 거 보면 이거는 그래도 제조국별로 브랜드별로 품질이 큰 차이가 나라봐요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났는데 최근에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말하는 알만한 업체들의 품질은 약간 이슈가 있는 GCL 폴리 같은 글로벌 최대 업체이긴 하지만 약간 애매한 업체가 있는데 중국 업체입니다 그 업체 이외에는 거의 약간은 품질이 어느 정도는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 비슷비슷해졌는데 그러면 원가가 12불 나오는 독일산은 어떻게 팔아먹어요? 그것 때문에 신기한 거죠 그런 업체들까지도 폴리시리콘을 사야 되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비싼 것도 사야 되는 만큼 공급 쇼티지다? 네 그러니까 꼭 신장 이슈 때문이 아니라 올해 저희가 태양광 수요를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태양광 설치 수요 기준으로 연간으로 작년에 130기가 정도가 설치가 되었어요 132기가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1렌치 시장 규모가 맞습니다 그 전년도가 120기가였으니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한 10% 정도 시장이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130기가라고 하면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최신형 원전 1기가 1.4기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100개 정도 지어진 정도가 설치가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연간으로 그런데 올해 전망들이 나오는 게 대략 150기가 에서 좀 많이 보는 데는 190기가까지도 가능하지 않냐라고 보고 있어서 수요 성장이 적어도 20에서 많게 보면 40%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는데 글로벌 폴리시리콘의 케파의 순증 자체가 그동안 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OCI나 이런 쪽들이 한국 케파를 스크랩을 했고 그다음에 한화솔루션도 한국에 있는 공장을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공급은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수급 상황 자체가 원래도 그렇지 않아도 타이트해져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줄였어요? 이렇게 좋은 시장 될지 몰라서?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공장은 돌려서 이익이 잘 나지는 않을 정도 있거든요 아, 원가 비싸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력비가 전력, 전기요금 때문에 네, 네, 네 그런데 어쩌자고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었어요 처음부터? 처음에는 우리나라 공장이 쌌죠 우리나라 공장이 그러니까 저희가 한전도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하고 가정용 전기요금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났을 때는 키로와타워당 대략 50원, 60원이었습니다 아, 네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한전 재무상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그다음에 유가가 많이 올랐었던 그런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때 특히나 이제 가정용 전기요금보다는 산업용 전기요금 중심으로 좀 많이 올랐죠 아, 우리 에어컨 좀 틀고 살자 이 사람들아 그런 국민들 여론 생기고 전기요금 조정해드리겠습니다 할 때 네, 네, 네 그때는 사실은 가정용 전기요금을 심지어 좀 내려줬고요 산업용 전기요금 2010년 넘어오면서 사실은 그 전에 보시면 고유가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전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러면서 전기요금을 조금씩 현실화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뉴스 나올 때 이 업계 아는 분들은 한국산 폴리실리콘 곧 저거 뒤통수 맞겠다 이런 생각이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산업용 전기를 요금을 높이는 바람에 네, 네, 네 그럴 수 있겠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태양광 시장 태양광 시장에서 폴리실리콘의 시장이 요즘 바뀌고 있는데 궁금한 건 대개는 이럴 때도 폴리실리콘이 부족하면 중국산 폴리실리콘이 어떻게든지 다 수출이 될 거고 남는 상황이라면 이거 수출 못하겠네 싶겠지만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될지 어떤 영향을 줄지 등등 좀 궁금한 게 남아있는데 잠깐만 쉬었다가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미래를 주도할 4차 산업 시대의 인재가 되고 싶다면 매치업 블록체인 분야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 직무 인증 과정 매치업 블록체인 교육 블록체인 비즈니스 기획, 사업 관리까지 다양하게 배울 수 있네 교육부가 지원하고 SK네트웍스가 함께하니까 더 믿을 수 있어 지금 당장 신청해야지 나도 매치업 구글에서 매치업을 검색하세요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매일 고민되시죠? 이미 올라버린 한 달 묵은 추천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제 T레이더가 오늘의 공략주를 실시간,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국내 주식만 알려주느냐? 아닙니다 국내는 물론 미국, 중국, 홍콩 그리고 대만까지 오늘의 공략주 유한타 증권 T레이더 앱에서 확인해보세요 로봇 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이어가 보죠 중국산 폴리실리콘을 제가 걱정할 이유까지야 없겠습니다만 그럼 이제 거기도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이제 우리 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니까 오히려 그 회사들은 그럼 그거 이제 못 파는 건가? 싶기도 하고 조금 전에도 폴리실리콘이 넘칠 때야 이 핑계 저 핑계로 규제를 받으면 못 파는 건데 부족하다면서요 그러니 몰라 나는 미국이 규제를 하든 말든 나는 사갈 거야 하는 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폴리실리콘 바틀렉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장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기보다는 다른 지역의 캐파의 증설과 발맞춰서 점점 이전하는 방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OCI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지금 3만 톤 캐파를 5천 톤 정도 내년에 더 증설을 하거든요 그때 보면 아까 말했던 그 롱지가 심지어 선수금을 줘가면서 공장 좀 지어줘 이런 식으로 지금 온 거죠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약간 장기 계약에 대한 구매 니즈나 이런 것들을 회사가 좀 가늠을 해보면서 추가적으로 저희는 증설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 증설을 할 때는 군산공장에 있었던 설비들을 일부 가져다가 또 쓸 겁니다 아직 내용 현수도 남아있고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쓰게 되면 또 들어가는데 돈이 좀 덜 들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또 더 생기겠죠 기본적으로 OCI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들한테 오는 사실은 과거 같으면 좀 더 공적적으로 증설했을 텐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은 좀 수요가 확실한 것들을 보고 증설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밖으로 나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어떤 이펙트를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중국의 신장 지역의 폴리시리콘 캐파가 대략 24만 톤 정도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폴리시리콘을 얼마나 쓰냐면 1g, 왓드당 1g, 3g 정도 쓰다고 보시면 됩니다 왓드당 3g 그러면 이제 24만 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대략 80기가 정도 되는 태양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태양광 시장이 대략 작년에 50에서 60기가 정도 시장이었고 몇 년 동안 그 정도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30기가 정도는 실리콘 어딘가 남아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신장사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아무리 증설이 되더라도 중국 내 수요가 여기서 엄청나게 더 커지지 않으면 잉여의 캐파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업체들의 경쟁력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많은 업체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증설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글로벌 수급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영향력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OCI의 국제적인 입지가 점점 탑탄해지는 모습들을 사실은 작년에 많은 캐파들을 스크랩을 하면서 글로벌한 마켓시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회복해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폴리실리콘은 그 어디에도 팔 곳이 없을 것이다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럽하고 미국이 합치면 중국 이외의 시장의 거의 반 이상이 되고 그 이외에 중국과 유럽이 보면 이외에 나라들과 연대하는 국가들이 또 있을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ESG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쓰기가 만만치 않아지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중국에서 중국 내에 다른 곳에서 만들어서는 그게 잘 안 돼 그러면 원가 경쟁력이 일단 OCI보다 안 되죠 저기 신장에서는 무슨 전기로 쓰길래 그 전기가 그렇게 쌓아요 석탄을 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싼 석탄을 가지고 그 동네에서 긁으면 석탄 바로 나오나 보죠 아 그래서 네 네 노천광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붙죠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려고 태양광을 만드는데 그 원재료가 석탄으로 만든 전기라니 그게 또 아이러니인 거죠 사실은 그 얘기 하다군요 그래서 거기서 연기라는 걸 펄펄 지금 다 산을 뿌옇게 만든다고 왜 친환경 전기를 비친환경적으로 만드냐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딜레마인 겁니다 그러게요 근데 어쩌겠어요 깨끗한 전기 수력발전으로 만들어도 그 수력발전으로는 폴리실리콘 만드는 바람에 국내 전체 전기가 모자라니 다른 데서 화력발전을 한다면 결국은 그 폴리실리콘은 이 화력발전의 원인이 된 거니까 역시 그것도 차이로울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수력이 모자라면 화석에너지 발전을 지어야 되는 건 꼭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 태양광을 볼 때 어떤 게 또 중요하냐면 에너지 리커버리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지금 태양광 패널을 만들 때 에너지가 들어간 것이 있다면 태양광 패널을 몇 년 동안 사용해야지 그 모든 들어간 에너지를 뽑을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산업에서 사실 그 산업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과거에는 보통 4년 5년을 썼어야 된다고 하면 지금은 1.5년 정도면 이미 들어간 에너지들을 대부분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약간 에너지 전체적인 수급 면에서 보더라도 논리에 아주 떨어지는 건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 점점 더 태양광 많아지겠네요 그 계산이라면 알겠습니다 요즘 태양광 업계 인더스트리는 뭐가 이슈예요 이거는 이것도 이제 하나 이슈일 것 같긴 합니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금 지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요즘 가장 핫한 얘기는 뭡니까 태양광 산업의 어떤 비즈니스의 변화가 제일 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것도 테슬라를 중심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거긴 한데 요즘에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지만 버철 파워 플랜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태양광 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솔라팜이라고 해서 일종의 대형 발전소들 중심으로 해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태양광 원가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우리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그리드 패리티 시대에 다가가는 그런 곳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이제 하려는 비즈니스들이 좀 많이 변하고 있는데 단순히 태양광 셀 모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태양광 지붕에다 리스를 해 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파는 모델이 되는 거죠 그냥 지붕의 면적을 임차하는 거네요 임차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가정용 태양광에서의 어떤 그리드 패리티라는 거는 우리가 유틸리티 업체들한테 전기를 사서 쓰는 것보다 태양광을 임차해서 그 리스료를 내는 게 더 싸졌을 때를 우리가 그리드 패리티라고 얘기하거든요 내 지붕에 내돈내산 전기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싸지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체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가정용 전기요금이 킬로왓다우당 100원 정도인데 유럽 같은 데는 대략 300원 정도 하거든요 비싼 데서 오히려 빨리 체감이 되겠죠 빨리 체감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유럽 업체들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오, 우리 집엔 전기 안 써요 네, 맞습니다 환전에서 보호지서 보내지 마세요 한도에 그렇죠 태양광 전기 달고 맞습니다. 배터리도 하나 달고 ESS 달고 거기서 쓴다 그런데 이제 태양광 셀 모듈 가격은 또 앞으로도 기술이 발전할 거기 때문에 떨어지겠죠. 효율도 올라가고 또 떨어질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해지 해지면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냥 자신이 이제 하나솔루션의 어떤 태양광 패널 기술력이라는 게 나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단순히 태양광 패널을 그걸 설치해 주는 업체에 팔기보다는 자기들이 그것 자체를 그냥 임차를 해 주고 전기를 파는 모델로 이제 사업 모조를 바꿔나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다니면서 모듈 파는 그 패널 파는 게 아니라 건물주 찾아다니면서 그렇죠 저 유리 좀 빌려 면적 좀 빌려주세요 한 거 한다는 거죠 네, 그런 그걸 직접 하기보다는 파트너사들 그게 인스톨러라고 하는데 인스톨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기를 파는 비즈니스로 이제 점점 비즈니스를 바꿔가고 있고 과거에도 만들고 나면 결국은 누군가 업자가 그걸로 전기 만들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팔았을 텐데 그 영역까지도 갖고 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수직 계열화에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게 더 싸졌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장사를 해도 업체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가 돼버리는 거죠 초기에는 그거 설명하러 다니려면 한 시간 설명해도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건 업자들도 이들이 해 한 후에 이제는 다들 이해하시게 되니까 업자들 비켜 이제 우리가 할 거야 그거 아시죠?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게다가 이제 요즘에는 또 온라인이 굉장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굉장히 재밌는데 예전에 테슬라가 그 솔라시티를 처음 합병했을 때는 그 태양광 설치할 때 돈을 한 번에 천만 원이면 천만 원 받고 이렇게 설치를 해줬거든요 얼마 전부터 테슬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집의 면적이 얼마고 한 달에 내가 전기요금을 얼마 내고 있다를 입력을 하면 너가 최적의 솔루션을 하려면 태양광 패널 몇 개를 달아 그러면 한 달에 얼마를 내야 되니까 전기요금을 얼마를 아낄 수 있어라는 것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달아도 전기 넘치면 비효율이니까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만약에 배터리를 사면 어떤 솔루션이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들은 좋아지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어려운 모델이겠지만 미국이나 유럽같이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쪽에서는 당장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바뀌고 있으면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게 바뀌게 되면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 태양광 우리가 분산형 전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원들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가 이슈가 되거든요 어떻게 잘 운용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딘가에서는 배터리가 있겠지만 특정 시간에 전기가 남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 같은 데는 모을 시간에 사람이 없을 거고요 전기를 많이 안 쓸 테니까 태양광이 많이 날 때 저장시켜 놓은 전기가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사실 오피스 같을 때는 굉장히 전기가 모자를 수 있죠 에어컨 많이 틀어도 되니까 그런 것들의 불균형을 어떻게 맡을 것이냐에 대해서 거기에 IT 기술과 AI들이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마치 모자른 데서 비싼 대로 모자른 데서 부족한 대로 또 싼 데서 사서 당연히 남는 데는 전기가 싸게 팔 수가 있겠죠 필요한 데는 좀 비싸게 팔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하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들어오고 있고 IT가 접목돼서 우리가 그것들을 마치 하나의 발전소로처럼 운영하는 것들을 버츄얼 파워 플랜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테슬라가 벌써 호주나 이런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최근에 북미의 젤리라는 업체를 사가지고 그 업체가 상업용 빌딩의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업체거든요 그런 업체들을 사서 벌써 그 시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희들 거 자급자족하는 거 플러스 남는 전기는 우리가 팔아줄게 네 맞습니다 수수료 그러면 사실은 가정 입장에서는 태양광을 써서 안 그래도 전기요금이 좀 낮아지려고 하는데 심지어 추가적인 수익도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태양광 발전의 효율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고 높아지고 태양광을 했을 때 가장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그런 불일치성 우리가 그거를 약간 간헐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IT 기술이나 ICT 기술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면서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원동력은 효율이 좋아졌다 그리고 패널 가격이 낮아지고 배터리 기술이 발달하고 배터리 기술 가격이 낮아졌다 그게 이제 다 결국은 이제는 우리 집에 태양광 패널 달아볼까 하는 게 쉽게 결정이 된다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빨리빨리 비즈니스가 되고 있다는 거군요 심지어 이제 제도적으로 좀 도와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FERC라고 미국 연방에너지위원회가 있는데 그쪽에서 어떤 법안을 통과했냐면 그런 분산형 전원들이 전력 도매 시장에 전기를 파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가능하도록 이제 법안을 정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FERC의 규제를 받는 몇몇 미국 내에 많은 주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와 관련된 법안을 좀 세부적인 법안과 인프라들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올해 하반기에 좀 더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로 내 가정에 있는 ESS에서 한전이 운영하는 전력 시장에다가 전기를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전 입장에서는 귀찮을 텐데 그거를 법으로라도 받아줘 저거 가정에서 남는 거 해야지 저 많이들 가정에다 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전력 우리가 사실은 그런 말 이런 걸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기 때문에 고생하신 적이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텍사스를 한 번 보셔도 그렇고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났을 때도 그렇고 항상 그 전기 때문에 고생하는 나라가 미국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유틸리티 업체들이 사실은 이런 분산형 전원에 대한 투자를 늘리라는 사실은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귀찮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면 그런데 그게 왜 지금까지는 안 됐을까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언제쯤 될 건지를 좀 가늠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이제 바로 비즈니스도 되고 그러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비즈니스가 될 거고 실제로 태양광 패널 만드는 업체들은 바로 매출이 찍히는 시기가 도대체 언제냐 그걸 좀 가늠하기 위해서인데 지금까지는 왜 안 됐는지를 알아야 그게 해결됐으면 지금부터는 되겠네 아이고 이게 아직 해결 안 됐으니까 좀 남았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사실은 이번 4분기 테슬라 실적이나 테슬라의 어떤 컨퍼런스 콜을 보시면 굉장히 뭐랄까 태양광 쪽에 대해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태양광 설치 단가가 왓드당 2.8불 정도 하는데 걔네는 1.5불밖에 안 하거든요 사실은 태양광 그쪽의 설치를 선도적으로 테슬라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추정하게 2, 3년 내에 많이 보여주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설치를 잘해요? 설치를 직접 하죠 싸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쪽은 사실 온라인화가 빨리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용 태양광 설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설치하는 그 업체 그러니까 인스톨러들의 원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높은 이유가 뭐냐면 그쪽들이 이제 영업을 할 때 방문 영업을 합니다 그렇죠 문을 두드려서 인건비와 비율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설명 비용이 잘 모를 때는 막 2시간 설명해도 알겠다고 내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제 전체 원가의 무려 50%입니다 아 그럴 것 같아요 실패율이 높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만의 인력을 또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테슬라는 온라인으로 답합니다 동영상 하나 보내주고 보여주고 동영상 보여주고 전화 콜센터 정도 하는 거죠 아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자동차를 팔 때도 온라인에서 결제 누르면 가지 않습니까 그걸 대규모로 하면 이 동영상도 열심히 잘 만들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역별로 찢어져 있으니까 영업사원이 돌아다니죠 맞습니다 그 차이다 그렇게 하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제 뭐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되어 가고 있고요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 관련된 매출액이 저희가 보기 2025년 정도 되면 1조 원 이상으로 될 거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이번에 실적 발표 때도 보면 독일에 그런 가정을 한 10만 가구 정도 이미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5년에는 50만 가구까지 넓혀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오게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2025년 정도 되면 저희가 차세대 태양광 패널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태양광 설치 원가는 극적으로 빠질 거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세대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왈과 불과가 있었지만 굉장히 최근에 의미 있었던 게 IHS라는 국제기관에서 5년 내 상업화가 될 것이다 라고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IHS는 굉장히 보수적인 기관이거든요 페로브스카이트가? 네 맞습니다 5년 내 상용화? 상용화라는 건 기존 패널과 비교해서 효율이 압도적이니까 한다는 뜻이 있네요 코스트나 효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질 줄 알아요 지금은 비싸서 안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비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거의 마무리되어다는 단계고 심지어 요즘에 양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많은 대안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나오는 미국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양산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만냐면 우리가 신문 만들 때 윤정기 돌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필름에다 결국은 이걸 씌우는 거니까요 결국은 사실은 양산 기술이 만들어져야 그때부터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가 처음 시작하는 거죠 상상으로야 다 만들 수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게 걔네들이 그래서 같이 하고 있는 업체가 윤정기를 잘 돌리는 필름 업체 잘 아시는 코닥 그런 업체의 기술을 이제 그런 업체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많이 와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 패널을 도배하는 날이 오시군요 도배하는 날이 퍽지처럼 많아가지고 얼마 전에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있었었는데 토니 세바 교수라는 교수가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2030 저자였고 2015년도에 그 교수가 모 일간지랑 인터뷰한 걸 보면 우리나라 같은 데는 땅덩어리가 좁고 어려워서 태양광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토니 세바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신 건 땅보다는 상상력인 것 같다 왜 태양광 패널을 수평으로 맨바닥에 깔아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냐 많은 지붕이 있고 기술이 지나면 옆으로 붙일 수도 있는데 왜 꼭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거거든요 효율이 떨어지니까 옆으로 붙이면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나아진다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냥 빌딩에 벽을 다 붙여서 한다 이거죠 재밌네요 2025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약간은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래요 투자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OCI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담기 실적이 좀 안 좋았었는데 원재료 가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원재료 가격이라고 하면 이제 태양광 패널을 만들 때 글라스가 들어갑니다 유리가 그 가격부터 시작해서 기존의 원가의 한 10% 정도밖에 차지 않았었는데 한 40% 3, 40% 차지하는 정도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언제 바틀렉이 풀리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는 1분기 이후에는 풀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라스 캐파의 3, 40%가 2분기를 중심으로 이제 설비 캐파가 증설이 되기 시작합니다 2분기부터는 이제 모듈 쪽의 수익성이 좋아질 거고 올해부터 얘네가 신규로 하는 비즈니스가 또 뭐냐면 태양광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서 수요자한테 파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매출액이 올해부터 가세가 되면서 이제 다각화가 되면서 기존에는 이제 웨이퍼 가격이 오르면 이제 수익성이 줄어들고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제 변동성도 줄어들면서 수익성도 좀 나아지는 모습들을 저희가 2분기부터는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저께도 좀 주가 빠지고 오늘 좀 주가 빠졌는데 저희가 보면 주가 빠질 때 사놓으면 하반기에는 좀 괜찮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커지는데 새로운 진입자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새로운 진입자들도 있긴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이미 태양광 모듈 업체들도 대형 업체들 몇 개로 이미 사실은 굉장히 구조조정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려면 일단은 좀 진입장벽이 좀 있는 편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태양광 패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 번 설치를 하면 20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제작자의 어떤 그런 뭐랄까 신뢰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갖다 쓰는 업체들도 유틸리티 업체들이잖아요 보통 아니면 가정이나 이렇게 쓰게 되는데 유틸리티 업체들은 또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들어오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 서부 지역에서 그것 폴리실리콘 만들던 회사 이름은 어디예요? 상장사 다초죠 기본적으로 다초? 네 거기는 큰일이네요? 향후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모색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있는 ETF들에서도 이 다초를 갖고 있는 게 맞냐라는 얘기부터 상당히 좀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는 향후에 그 업체가 그래서 자기네 중국 증시에 차라리 상장을 하겠다는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변수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드는 폴리실리콘은 중국 안에서 못 쓰고 다 넘쳐서 수출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수출하기보다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폴리실리콘을 가지고 웨이퍼를 해서 웨이퍼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웨이퍼 업체들마저 중국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서 셀 모듈로 만들어서 수출이 된 거죠 결국은 융기 실리콘 그런 회사들이 룽지 같은 애들이예요 그런데 거기가 막히면 그걸 사다 쓸 다른 곳은 없다 정말 그렇다면 쇼티지는 아겠네요 그렇죠?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변수는 생각할 수 있는 건 그 시나리오에서 생각할 수 있는 변수는 갑작스럽게 그 업체들이 중국 이외의 지역에 굉장히 캐파를 많이 늘린다거나 저희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중국과 미국의 사이가 화해 분위기로 가던가 알겠어요 그런 것들이 되겠죠 미국이 정부 입장에서 보면 비싼 태양광 패널을 사서 쓸 각오를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이미 미국은 글로벌 태양광 글로벌 모듈 가격 대비해서 60%가 높은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때 반덤핑 과세를 또 했지 않습니까 중국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과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패널 가격이 글로벌하게 가장 높은 소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그런 것들을 희석시켜서 내에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 미국 정부는 보조금을 더 늘려야 될 텐데 보조금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정은 더 들 거라도 중국의 인권 문제는 시비걸만 하다고 생각하는 거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미국 내 태양광 밸류체인을 다시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야 얘기도 재밌네요 오늘 현대차증권의 강동진 연구위원으로부터 최근에 태양광 산업의 핫 이슈들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에 언제쯤 또 나오시면 재미있는 이야기 쌓였을 것 같습니까? 언제든 불러주시면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